진짜 저기서 탄다고? 그건 아닐 텐데. 아이고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아이고, 유진 스님. 유진 스님. 죄송한데 유진 스님은 저희 쌍둥이 형이고 저는 개그맨 윤석호입니다. 1인 2여. 술 드실 때는 가발을 써야지. 술 드실 때는 가발을 써야 돼. 맞네, 아니야. 연성으로. 동생으로? 동생으로 했을 때는 뭐 맥주 한 잔 해도 되는 거니까. 가발 하나 쓰고. 약간 쌍둥이를 해서 잠깐 많이 헷갈려하시는데. 그러게 말이에요. 아직도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? 아니, 우리 쌍둥이 형 유진 스님이 오진 스님한테 꼭 전해달라고. 너무 감사하다고. 범명을 주셔서. 범명을 주셔서. 범명을 주셔서. 지금부터 불기 1567년 수계식을 개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로는 AnyW. 네. 이게 또 한문입니다. 네, 네. 진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마음이 새롭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배사에서 나오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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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감사합니다. 세계에서 유일무일한 영어 이름. 영어와 한문 이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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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갈 진. 아, 나아갈 진. 예. 유진. 새롭게 나아간다. 오. 유진. 영어하고 한문하고 섞어서. 자, 그럼 저는요. 라이브를 좀 켜겠습니다. 오, 신기하네. 자, 오늘 마지막 날이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. 바로 108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그래, 108배씩. 와. 와. 와, 27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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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네. 대단하다. 와.